우리 가요, 이제부터 큰 돈을 넣고 작은 돈을 가줍니다. 그래서 쓰면은 괜찮아. 내가 이따가 필요하면 밥 훔쳐올게요. 식당 미션이 괜찮아. 먹는 거거든. 아, 내가 몇 분 안 써. 아, 그래. 내가 들어갈 때부터 점심 바짝 차려야 되니까. 나 오늘은 매일 인사입니다. 와, 여기 있다. 다 봤다다. 다 봤어.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아니야? 맞아, 여기.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로 세워, 여기로 세워. 잠깐만. 그렇지, 도망쳐야지. 지금 챙길게. 우리 무거워. 줘. 야, 이거 저 세경이네. 진짜 빠르네. 세경이네, 진짜 빠르네. 아니, 니가 세경이네. 세경이야! 세경아! 지금 내리자마자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이 형도 입고 계셔. 여기 뭐야? 처음 봐. 갑진이 형.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갑진이 형. 여기 가운데 앉아. 감사합니다. 아주 이거 뭐 찬긋한 냄새가 나네. 동생 갑진이 형이야. 정국이 형 매니저야. 안녕하세요. 네. 저런 친한 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시겠어요? 네? 메뉴는 두 가지예요. 또 20, 10이네, 또. 저거 또, 어, 성게 세트. 둘 중에 하나만 돼요? 네. 메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밑반, 홍게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밑반찬 잘 챙겨주신 거예요? 네? 아니, 그걸로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세경이는 홍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뭐, 성게, 세경아님 물어. 성게? 성게. 형, 성게. 성게요? 넉넉히 주실 건가요? 네. 세경이 먹어주세요. 저기, 세경이를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예?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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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 팀하고 우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 보네요. 세경이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진짜 다. 우리 팀의 엘리트인가봐요. 다 동생 때문에. 미션 몰입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미션 굉장히 세대하게 해내는 팀입니다. 정신 고맙습니다. 빠르다. 이건 이거예요? 네. 이게 다라고요? 많이 주세요. 순서요. 순서. 순서. 순서 봤어?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요금은 선불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겠습니다. 소금 좀 주셔야죠. 여기 옆에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벗어보라게. 예? 네? 곰밥 한 숟가락 올리고. 곰밥 한 숟가락 올리고. 치 놓고 부정기 놓고 새 오리 올리고. 벗어보라게. 세 번. 곰밥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곰밥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니 이게. 이걸 어디. 시험 드리겠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이것도. 야 이거를. 방금 전 제주 사투리로 설명한 대로 두게요. 반드시 그 방식대로.